이거 오늘 약간... 볼도 키울 것 같지 않나요? 가자! 볼도 키울 것 같지 않나요? 지금은 약간 시크하고 도도하고 웃지 않는 그런 느낌의 컨셉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블랙 계열의 옷으로 시크함을 줬어요. 저는 특히 이 포인트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앉아서 약간 가려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저희 다 완전 멋있게 나오네요. 저희가 첫 잡지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사진 촬영은 많이 해봤는데 잡지 촬영은 처음이라서 긴장을 좀 하긴 했는데 멤버들이랑 다 같이 첫 번째 촬영 시작해서 진조롭게 잘 한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컨셉은 보시면 이런 컨셉이에요. 이걸로 많이 못 찍어서 아쉬워요. 뭔가 전신샷을 좀 찍고 싶었는데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저 어제 이 바지 때문에 저녁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 앞에서 밥 먹을 때 저 참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여줬어요.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복근! 있어? 진짜요? 다음 촬영을 해서 설명하게 해볼게요. 저희가 그리고 그냥 잡지가 아니고 병영 잡지 촬영 이란 말이에요. 충성! 저희 포크키스가 홍보가 톡톡히 됐으면 좋겠네요. 사진! 관심 주세요! 굉장히 다르지 않나요? 저는 실크 저는 비용이에요. 저 지금 약간 연예인 만나서 사진 찍으러 온 고등학교. 아 뭐? 지훈님 머리 냄새는 눈 냄새껏! 향기로워요. 귀여운 건 항상 준비가 되어야되잖아, 우리. 귀여운 거 있어요. 젤리 나오는 거네. 근데 주머니는 돈이 없네? 아 그거 귀여운 거예요? 약간 짠한 거 아닌가요? 한 가지씩 그런 거 있잖아요. 소능력자가 된다면 사고 싶은 거는? 저는 날고 싶어요. 저는 두 명인간 되고 싶어요. 힘찬 날개짓을 통해 날아오르죠. 2021년 최고의 색. 따분. 텔레포트로 해서 자기 부스요? 텔레포트에서 텔레포트에서 연습하다가 배고프면 이제 말해요. 연습하다가 배고프면 텔레포트로 숙소가서 텔레포트로 숙소가서 텔레포트로 숙소가 한 다음에 먹을 거 가지고 바로 텔레포트로 이동해요. 전 날고 싶은데 날씨 좋은 날 환경이다. 응? 인간들아. 좋은 아침이야. 저희 둘은 이런 색깔 처음 입어요? 진짜 처음 입어요. 저 사복에도 이런 색깔 없어요. 화학이... 저 좀 아이돌 같죠 지금? 안녕하세요. 너무 짜릿짜릿몸이 떨려 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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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니까 드세요 언니들 꼬부기 먹고 싶어요 꼬부기 귀여운 애들은 어떤 걸 먹는지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레몬 스푼을 먹다 남은 레몬 스푼을 먹다 이게 바로 귀여운 애들의 주식 먹어볼게요 맛도 귀여워요 여기까지 이상 귀여운 애 귀여운 브이로그 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귀요미들 집을 비운 사이 거짓부렁이가 왔다 갔더라고요 자신이 귀요미라고 친하는 거짓말둥이가 왔다 갔어요 바로 저거든요 내 까만 눈동자 아 왜? 예쁘다 이거 예쁘지? 네 내 꾸야 아니 제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했는데 이쁘이 심리님이 데미진 거에요 아이씨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저 여기 하트도 있고 여기도 하트 있어요 아유 예쁘다 퍼플 하트 어쩜 이렇게 예뻐 잘 거야 물리쳤습니다 제가 채영이를 물리치는 방법이죠 갔다 올게요 안녕 잘하고 와 저도 이거 해볼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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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여러분 저희 힘이월호 촬영 현장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팀 이월호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퍼플키스도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퍼플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